계란후라이 만들고, 햄할 사람 삶하고. 계란이랑 햄을 내가 같이 할게. 좋지. 다시마, 두 개다. 그거 완전 럭키데? 완전 럭키데? 아, 배고프다. 와, 삼겹살인데. 야, 얘네들 죽인다. 와, 형, 뭐야? 야, 이거 자기에서 파는 것 같은데? 와, 삼겹살 대박. 잘 되고 있어요? 네. 후라이집 여기서 할까 줘? 반숙으로 예쁘게 해줘. 후라이팬 있어요? 얼었어? 정훈이 형이 반숙으로 해달라고. 반숙? 응. 여기서 반숙하기 힘들어. 나 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럼. 이따 잘 익었는지 한번 봐야 해, 먹어봐야겠어. 다른 거 아냐? 가 볼게. 아, 이리 와. 감사합니다. 일단 진상 한번 먹자. 아니, 진상 한번. 근데 왜 우리 한 명 못 먹는 거야? 왜 굶어오는거지? 왜 굶어오는거지? 왜 굶어오는거지? 자유인데 왜 한 명 먹느냐고 맞아 맞아 형은 왜 굶었어요 아까? 몰라 누가 정한거야? 한 명만 밥 못 먹고 한 명만 뭐 못 먹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엄청 많네 국물도 아깝다 국물 살짝 있어야 돼요 면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알아요 아저씨 따로 좀 빼놓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더 빼놓을게요 거의 다 됐어 이제 면은 뭐 먹었어요? 아니 욕먹었어 뭐라고 했는데? 알아서 한다고 하나만 viol crucial 하 휩 오 가자 이야 열정 sided이 Yes 컴온 컴온 왔어 왔어 가자아 야 장난 아니야 비주얼 장난 아니야 빨리 담아 인서트 없어 빨리 담아 아 인서트 해야 돼 왜 빨리 예쁘게 하나 담아 빨리 담아 담아 군배 군배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야 이제 나와 야 안 그러면 더 불어요 종료해 야 반찬이 메인이 지금 불어 반찬 말 빨리 정리해 볼링파 어딨어 빨리 해야 돼 빨리 불으면 끝난다 볼링파 지금 짜장라면 놀려 짜장라면 어 짜장라면 이거 두 번째는 3격이야 오케이 자 예능에 비치는 거 없다 예능에 미화한 거 없다 자 간다 고 자 간다 고 관리는 사람 야 안 하냐 짜장라면이 빨리 덜어 빨리 덜어 빨리 덜어 빨리 덜어 풀어 풀어 한 명만 못 먹는 겁니다 한 명만 빨리 덜어 풀어 빨리 덜어 보지 말라고 더 안고 빨리 헤에에에에에이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며 넘어가며 오케이 김종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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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삼겹 돌려! 삼겹 돌려! 삼겹 못 먹으세요 빨리! 진짜 코맨이야! 근데 왜 니가 돌려? 삼겹돌려! 삼겹살! 삼겹 못 먹는 거야! 그래 저거 저거 먹어도 돼? 자 잠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김종현이? 아 나다! 헤터! 디디디디디디디! 헤터! 디디디디디디디! 얘 고기 못 먹어! 오케이 나 고기 못 먹어 괜찮아? 오케이 고기나 먹자! 자 드십시다! 가자 가자! 고기 올려요? 고기 그거 따로 줘? 아니야 나 얹어줘! 얹어줘 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정변 형! 정변 형 왜 숟가락을! 오우야! 됐어 됐어! 다 올리고 빨리 다 올려! 다 올리자! 다 올려! 여기 여기! 여기다 이제 올려주세요! 여기다 다 올려주세요 이제! 나머지! 아니 잠깐만! 여기! 여기다 다야지! 선호! 여기 자세! 조금 여길! 아니 조금만 없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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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릴 게 아니고! 선생님 우리가! 정반들 머리 친다! 머리를 친다고? 종민아! 너 눈에 지금 광기가 새겼어! 그냥 프라이팬처럼! 됐습니다! 많아 많아! 자 먹자 빨리! 가자! 맛있게 드세요! 야 근데 이거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어? 계란 우리 계란 가져와! 계란 여기 있어! 어우! 종민이 형 라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오케이! 고기나 먹자! 우와! 떡기 알바기로 와가지고! 음! 종민이 형 첫 끼다 첫 끼! 야 근데 이거 딘딘 내 끼네? 아? 내 끼운 여성이네 지금? 딘딘 근데 배가 고파요 지금? 아니 생각보다 배고 가는데?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다! 여기서는 라면 먹어야 돼! 음! 음! 좀 불기한데! 라면 좀 부어서! 종민이 형!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음! 라면은 이런데 오면 이 맛을 먹는 걸 이제 꾸려서! 맞아! 콩맛이 먹는 거야! 음! 음! 맛있다! 음! 음! 이게 다 있었어! 맞아요! 잘랐어! 진짜? 38에 먹었네! 이걸 2개밖에 안 먹었어! 아휴! 빨리 먹는데 왜야 이거? 빨리 먹어야 되나 우리? 아니야! 왜 이렇게 해! 저녁으로 끓이는 라면이 어떠냐고! 지옥 갈 거야? 네! 아니 이 조합이 너무 좋아! 미쳤어! 조합이!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먹는 거잖아! 음! 음! 야 근데 이것도 먹어도 맛있다! 근데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응! 응! 풍미가 있어, 풍미가! 그래? 그 짜장 맛이 배가 돼! 맞지? 맞아! 삼겹살은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먹나요? 왜 이렇게 먹나요? 배 좀 타지 않았어요? 아니! 라면 끓일까? 바로 왜? 삼겹 다 먹었어 형? 아 다 먹었구나! 어 씨... 라면 끓인다! 형 물 좀 잘해줘! 응! 내가 라면을 또 맛있게 끓이지! 몇 개 끓여요? 몇 개 끓여요? 몇 개 끓여요? 지금 라면 6개 끓이고 지금 10개 째입니다! 라면 10개! 라면 10개! 라면 10개! 이야... 못 먹겠는데? 라면 지옥인데? 아 진짜? 물 조절이 중요하죠! 좋았어! 계란 라면! 오케이! 오케이! 이 라면 이런 게... 감시 안 해도 되나? 설마 먹진 않겠지 진짜? 국민이 형이 먹나 안 먹나 구워야지 100% 먹지 형 됐어 끝났어 기다려 나 잘 익었는지 한번 맛은 봐야겠다 아냐아냐 형은 라면 못 먹을까 봐 아냐아냐 조라면만 한 거더라 조라면만 한 거잖아 종민이 형 먹는다! 아냐아냐 이런 패널티! 아냐아냐 종민이 형 먹는다! 이런 패널티! 패널티 이러면! 조라면만 한 거잖아 아냐 아냐 야 끝났어 끝났어 아 너무 웃기네 나와 비주얼 대박 야 대박이야 지금 와 인서트 제대로 익었어 지금 면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살아있어 자 돌리자 돌리자 돌려 손아만 돌려 아 돌릴게요 그냥 돌려 돌려 이거 먹고 싶다 자 저기 가 자 자 자 자 저 비빔 끓일까 지금? 끓일게 끓이면 안 되는데 그럼 와 미치겠다 이게 얼마만이야 야 이게 얼마만이야 해무bright 와 와 기랑 빗 tätä 라면 지치 라면 어때요? 매는 이걸 잘 익었을까? 엄청 잘 익었어 그럼? 네 면 너무 잘 익었다 와, 잘 끓였다. 형, 왜? 아, 면 너무 맛있어, 저거. 우와. 와, 형, 물 조절 대박. 대박이지? 물 조절 어때? 아, 국물 죽여. 물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맘이 착해. 어, 야, 이거 삼겹살 구워야 되는데? 아,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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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울게. 빨리 구워. 이면 삼겹살 딱 먹으면 딱이다. 마지막 입가심. 와, 마지막 입가심이네. 대단하더라잖아? 끝났는데? 이게 지옥인데? 안 걸리고 싶을 거 같은데? 어, 이게. 이 둘은 끝났어. 야, 이게 지옥이네? 아니, 이게 지옥이야. 세윤 씨.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래. 그래, 끊겨요. 다내가요, 다내가요. 와우. 문세윤 씨! 이거 문세윤이 걸리면? 대박이야. 대박입니다. 돌립시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삼겹살 먹어보세요. 이거 구절 거 아니야. 이거 돌립니다. 이거 마지막이죠? 네. 자, 자. 오케이, 나 이거 먹고 싶어, 진짜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어? 어? 다 내가 걸려주면 좋겠네. 문세윤! 틴딘. 이거 걸리면 잘해. 혼자만 못 먹습니다. 틴딘. 다먹자. 현종훈. 틴딘. 잠시만, 현종훈. 틴딘. 현종훈. 틴딘. 틴딘, 틴딘, 틴딘. 틴딘, 틴딘. 틴딘, 틴딘, 틴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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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윤이 형 제일 먹고 싶어했는데. 저 조금만. 야, 진짜 조금만 주세요. 자기 한당량을 다 먹어줘야 됩니까? 무슨 소리예요? 에? 아니, 이게 한당량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사선인데. 이거 보시면 시청자분들은 무조건 라면 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미쳐. 지금 보신 분이 아니 미칠 수 있잖아, 지금. 너무 드시고 싶어가지고. 그건 그래. 그쵸? 이 시간에. 우리가 짜파구리. 그리고 국물라면. 그리고 비빔라면까지 넣었잖아. 이 태풍이 하나 무조건 드신다. 보면서. 이건 참는데 이건 못 참고. 이건 못 참고.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저 계속 먹어도 돼, 혜연 PD? 먹는 거 오래 못 나갔는데. 언제까지 먹을 거야? 내 마음으로는 미래인데. 제작진은 1.5회로 만들 것 같아.